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왜 탔을까요? 불순종하려고 탔어요. 근데 이 불순종하려고 탔을 때 방금 말씀이 떴었는데 배를 타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메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참 경건하고 많이 순화된 표현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좀 더 강력해요. 이 내리셨다라는 말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창이나 무기 등을 던지다 투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셨는데 그냥 바람아 불어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폭풍으로 바다를 향해 투척하신 거예요. 내리 꽂아버리신 겁니다. 강하게 일라고.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 바람이 어마어마했다. 엄청난 풍랑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강한 풍랑이 바다 위에 일기 시작하니까요. 이 바람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 사공들이 두려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이런 바람이 부으니까 파도가 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그때 뭘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각각 자기 신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이 뱃사람들 특히나 이 지금 요나서의 배경이 됐을 때 나오는 이 인물들은 대부분 이교도들이에요. 이방인이고 이교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닐 뿐더러 이 사람들은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타종교 사람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타종교에서는 당신들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할 테고 누구한테 할게요. 이런 경우. 이분들은 완전히 이교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교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각자 자기 신을 다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배 누구도 타고 있었을까요? 요나도 타고 있었어요. 요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냐면 요나 때문에 던지셨어요. 요나 이 녀석 때문에 하나님의 태풍을 던지셨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작 이 일의 장본인인 요나는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영준이가 자꾸 보여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저희 부대에 관심병사라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갔다 온 친구들은 알죠. 관심이 많이 필요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루는 일거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부대에서 방송을 하고 소대, 중계 다 찾았는데 없습니다. 부대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할까요? 결론을 내릴까요? 타령했구나.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5분 되기죠. 출동하고 우리 또 저기 군인 한 분 더 계신데 막 난리가 나요. 얘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같은 소대인 우리는 얘가 왜 또 이렇게 됐냐면서 엄청난 비난과 손가락질과 우리 간부님들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쌍욕을 들어가며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이 친구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 발견됐냐? 교보제 창고 뒤에서 혼자 간식 먹고 있더라고요. 배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얼마나 얄미웠는지 저는 이 요나설을 읽으면서 당장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때문에 폭풍과 불어온 줄도 모르고 뒤에서 간식을 까먹고 있는 그 아름다운 순수함 지금 요나에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혼자 밑에서 좀 과분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딱 감정이 이래요. 지 혼자 처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빡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작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이교도인 뱃사람들이 당장 이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 요나를 찾아요. 자기들이 신한테 불을 짓고 물건도 다 집어 던지면서 살꽁리를 하다가 요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야기해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능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빨리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도 모르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장본인들 이 뱃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교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 다른 신을 불렀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요나에게 가서 너의 하나님께 너도 구해봐 하나님께 불을 지져봐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배가 뒤집어질 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불을 지져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불러야 될 요나는요. 자고 있었고요. 가장 먼저 이 배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은 게 누굴까요? 이 선장입니다. 이교도.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불러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요나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요나는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식이로든 글로 배우는 거든 뭐 암기를 하든 아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기만 하면 그냥 아는 거에서 그쳐요. 그런데 찾는 건 다르죠. 찾는 건요. 아는 것 이상으로 신뢰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수지자매한테 뭔가 부탁할 일이 생겼어. 이 일은 수지자매가 정말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수지자매를 찾겠죠. 그냥 수지를 알고만 있으면 제가 못 찾아요. 그런데 저 친구를 믿고 저 친구는 해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 친구한테 부탁을 하고 찾을 겁니다. 안다와 찾는다의 차이는 이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필요합니다. 찾는 일에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어떠냐면요. 알긴 잘 알아요. 하나님 알죠. 성경 알죠.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잘 압니다. 그런데 알기만 해요. 찾지 않는 경우 너무 많죠.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뱃사람이 요나에게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쿱렉이라는 단어를 써요. 쿱렉. 일어나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쿱렉이라는 단어를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봤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닌위를 향하여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단어가 뭐냐? 쿱렉이에요. 하나님 요나를 향해서 쿱렉 닌위를 향하여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쿱렉이라는 말이 싫어서 불순정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쿱렉 이 말을 어디서 듣습니까? 이 배 위에서 하나님께 불순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배 위에서 이교도 뱃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거예요. 쿱렉.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찔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도망쳤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던 그 은밀하고 명확한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 다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 쿱렉. 누가 봐도 요나의 상황에선 망했다 싶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도 도망치고 싶었는데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을 보니까 이제 이 배 사람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당시에는 흔한 모습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신의 개시라는 이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제비를 뽑았고요. 역시나 일반적인 클리셰대로 요나가 뽑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요나가 뽑혔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다는 걸 그 뱃사람들도 이제 모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교도입니다. 그럼 이제 뭐랄까요? 이교도인의 종교적인 관습대로 또는 뱃사람들의 전통대로요. 이 요나를 죽기 전까지 때리고 팬 다음에 밧줄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 민속신앙으로 따지면 용왕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야 돼요. 그래야 이 풍랑이 없어지죠. 이게 당시에 뱃사람들의 전통 또 이교도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입니다. 요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요나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지금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요나가 제비고 뽑힌 다음에 요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안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너 하는 일이 뭐야 어디서 왔어 너 나라가 어디니 너 어느 민족 사람이니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모든 뱃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고 아직 그 풍랑은 일고 있으며 요나 때문이라는 걸 제비를 통해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전통대로 아까 말한 대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려야지 이들의 관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게 가장 마음 편한 해결책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요. 너 도대체 어디서 왔어? 너 하는 일이 뭐야? 왜 그런 거야? 왜 이런 일이 있는 거니? 질문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관례대로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신중한 거예요. 특히나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듣고 나서는 더 신중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13절에 가니까 이 뱃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들의 전통과 관례는 예를 묶어서 바다에 제물로 던져서 끝내야 되는 건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듣고 나니까 그 관례대로 하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는 이 배를 타야 되고 이 친구가 함께하면 우리는 이 배를 탈 수 없으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든 육지에 내려놓고 우리끼리 따로 배를 타자. 그럼 괜찮겠지. 쟤를 죽일 수는 없어. 이게 뱃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죽일 수 없다. 살려야 된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된다. 그게 이 이교도들이 선택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처럼 요나는 뭐라고 해요? 차라리 날 던지세요. 날 죽이세요. 나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해결될 거예요. 그게 요나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을 하고 있으며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나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도 이교도들이었고요. 하나님께 그 입술을 쓰임받은 것도 이교도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을 택하는 것도 이교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요. 신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교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너무 단순하지만 사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자기 혼자만의 이익과 이념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별개의 상을 미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고백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 여전히 별개의 삶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와 감사하다 고백을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어느 부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삶의 부분 우리 너무 많아요. 교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삶을 사는 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작 여기 있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가 봐도 와 저런 사람들 본받을만해 존경해 존중해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수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작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난받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교회 다녔다 집사다 목사 아들이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나의 삶이 구분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이미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순간이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은 저 문을 열고 나간 순간부터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 세상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다시 이 예배의 시간 교회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어떤지를 알려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처했어요.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지명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과 행동과 가치관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걸어놔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 뱃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빌려 말씀하시는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성경에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위세자 손 예수여 소리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세인들이 와서 꾸짖습니다. 막 뭐라고 해요? 네 뭔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여길 시끄럽게 하냐? 막 비난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땅 위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이라도 일어나 소리 지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물론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주님은 어떻게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받으셔야 하는 받으실 수밖에 없는 받게 되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잘 보면요. 땅 위에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자의 역할을 이 돌들이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면요. 그 역할 그 소명을 저 한낱 돌덩이에게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의 목적마저도요. 우리가 옳게 행하지 못하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우리가 침묵하면 그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 발에 차이는 돌들에게조차 이 일들을 이 역할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요나가 해야 될 일을 이교도인 뱃사람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가 해야 될 일에 일을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대체자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 일에 쓰였어야 되는데 쓰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두려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계속해서 품으시며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정하고 하나님의 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 그 일에 사인하시면요. 그때부터는 얄짤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얄짤 없습니다. 뒤늦게 주여 내가 주를 부르신 나이다. 소용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에 자만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상태에 자만하시면 안되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라고 표현해요. 향기는 가릴 수 없는 거거든요. 향기가 퍼져나가는 건 손으로 막고 문을 닫아도요. 안됩니다. 못 막아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부러 말로 뱉어내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지 않지만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기순하지 않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이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어요. 세상은 영적으로 반응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합니다. 직접 말하진 않지만 그 향기를 알아채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 같은 모습만 보여진다면요. 우리 그 영혼들이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갈급함을 보내고 있어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근심과 염려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히 고백해야 될 말들조차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이 어려우시다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저들에겐 어색하지만 우리에겐 당연해요. 저들에겐 술 먹고 담배 피고 먼지시라도 하러 가자 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우리에겐 어색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상처받을 걸 걱정하면서 그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말이고요. 사실 인생에서 제일 도움될 말이에요. 그럼 우린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꾼이 더 많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물론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있다고 말하면 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몰랐지만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찾지 않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는 핑계로 다가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요나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기를 시작하십시오. 입을 닫고 멈추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고 발견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쿱렉 일어나 구하라. 쿱렉 일어나 구하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발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대단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찾고 많이 요구하고 많이 필요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찾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요. 그분을 부르시고 찾으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내십시오. 세상과 구분된 단절된 삶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까지 점령해낼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